몸풀기는 끝났습니다. 이게 몸풀기예요? 뭔가를 하는 건가요? 자세 따라 하시면 돼요. 뒤꿈치가 밖으로 나가겠습니다. 미쳐. 나 저거는 정말 못할 것 같아. 이런 다음에 무릎 펴면서 엉덩이는 뒤로 한 팔로 코, 한 팔로 이렇게 코 주체해 주시면 됩니다. 낙관 끝에 서시고요. 네, 저는 일단 여기 서 있을게요. 여기 서 있을게요. 뒤꿈치가 밖으로 나가게. 자, 쪼그려 앉습니다. 우와, 대박. 손을 놓을 수 있어? 허리 펴시고 허리 쭉 펴세요. 그래도 하네. 오, 낫네, 낫네. 오, 낫네. 그냥 올라와. 야, 민기가 무섭다고 해서 그래도 할 건 다 하네. 이렇게 좀 위에 잡을 거예요, 둘을. 둘을 위에 잡은 상태에서 몸을 밖으로 쭉 나갈 거예요. 왜 부르지 마세요. 해보실까요? 난간 끝에 서시고 난간 끝에 서세요. 뒷발, 뒷발, 난간 끝에. 뭐 하세요? 이거 아니에요? 이렇게? 아니, 좀 더 난간에 하라고 발을. 난간 끝으로. 여기, 여기. 그래. 저기를 빌어. 그다음에 앞발을 해. 이쪽 위를 잡아. 자, 여기서 발만 바깥으로. 발만 바깥으로. 그다음에 옆으로, 옆으로, 옆으로. 그다음에 발 옆으로. 오, 잘한다. 오, 잘한다. 깜짝이야. 밑에를 보면 안 돼요. 저거 할 때는 무조건 멀리 봐야 돼요. 아, 깜짝이야. 너무 무서워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자, 이번에 두 번째 구멍에서는. 내가 마지막에. 오, 저기 들어갔어. 오, 저기 들어갔어.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. 양쪽에 발을 놓고 너무 멀어, 너한테? 어, 조금. 오, 알겠습니다. 아니, 무서워. 다리 내리신 거예요. 아, 이거, 이거. 아. 남매는 남매다. 동생도 한 발 한 발 시도는 하네. 아, 이미, 이미 했어. 자, 앉아 이제. 다인이를 생각해. 다인아. 발을 넣으면서 다인이를 소리 질러. 다인아 무서워. 다인아 무서워. 다인아 무서워. 다인아, 너 내려. 다인아. 다인아. 다인아 무서워. 엄마는 용감하다. 그럼. 잘했어, 잘했어. 오빠 여기서 그거 한 번 해봐. 뭐? 다리 벌리고 이렇게. 얍. 나 보여? 그리고 진짜 스트레스 풀려면 소리 한 번 질러야 해. 소리? 하나, 둘, 셋. 다인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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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안녕. 안녕.